지금 삼성의 디램과 랜드 가격이 공급을 줄여서 삼성이 안 하던 감산을 통해서 만든 인위적인 가격 인위적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바뀔 수 있다는 조금 이거는 염두는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사실은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고점의 자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것들도 하나씩은 있으니까 그래도 체크 한번 해 보셔라 근데 이제 이게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 AI 관련된 수요가 최근에도 정말 많이 살아나긴 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에 ESSD라고 하는 여기에 랜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시장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장장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저희가 금리 인하되면은 바이오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번 달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조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1조 4천억 CDMO 수주했는데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앞으로도 괜찮은 게 지금 올해 거 내년 거 내후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지금 매출액이 올해가 이게 이제 단위가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4조 8천억이 올해가 4조 2천억 매출 목표 내년이 4조 8천억 내후년이 5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1조 1천억, 1조 3천억, 1조 6천억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실적이 빠질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전하게 잘 가지? 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제약사 상위 20위 중에 16개가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대부분 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파마는 다 고객사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계약 들어온 것도 수주 들어온 것도 거의 7개 중에 6개 그게 다 기존 물량 업사이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를 잘해서 안 뺏기고 물량을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그런 거 얘기해요 했는데 저희가 반도체에서 수율 얘기하잖아요 바이오에서는 배치 성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작년 올해 거 기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99%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99%인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최근에 빅테크들이 쏠려 있는 동안 되게 착실하게 영업을 하거든요 조용히 잘 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 4월에 오공장 거의 완공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중국을 바이오 또 때리잖아요 생물 보완 관련해서 자꾸 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쪽 CDMO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얘네들한테 발주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발주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아마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적적인 이슈도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식에는 바이오 섹터가 잘 갔다라는 주변 또 외부적인 모멘텀이 있죠 항상 초반에 바이오 대장주 두 개가 잘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오 그러면 이거 수혜까지 저는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차트 보시면 이쁠 거예요 근데 이거 상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궁금한 게 일단 아까 수납매 나오는 게 7월에 굉장히 뜨거울 거다 파리올림픽과 함께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7월에 재밌고 또 8월에는 애매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바이오 섹터 중에 보면 최근에 바이오 섹터는 저희가 그때 비만 치료제 한 번 했나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HLB 같은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대형 제약자들 중에서 이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불이 더 붙을 거예요 그렇죠, 알라이 릴리나 이런 애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기별로 순환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이 있는 뉴스는 미국에서 중국을 바이오를 얼마나 많이 때리냐 결국 이것도 바이든, 애지는 트럼프, 앞으로 트럼프? 기정사실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 되는지 간에 바이오는 상관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바이오는 상관없거든요 때리는 거는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보시면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얘는 7월에 계절성이라고 보다는 네, 올림픽 안 탄다 그래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짜 그동안 영업을 착실히 해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조금 경계해야 될 거라면 과연 지금의 디램이나 랜드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 뭐라고 하죠? CDMO 수주, 캐파를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수주를 받아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내년 4월에 오공장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을 열심히 때렸는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고 많이 밀려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남들 관심 없을 때 차곡차곡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사실은 그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서도 무겁게 착실하게 가는 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사실은 포트폴리오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불나방만 붙는 게 아니라 안전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거를 굳이 꼽자라고 하면 갑자기 하루에 10% 급등했다 그럼 그날 팔면 됩니다 너무 이상한 급등세 나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 3%씩 계속 상단을 높여가면 저는 들고 있어도 돼요 근데 갑자기 미국 중에서 중국 세게 때린다 라고 하면 그날 막 5%, 10%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잽싸게 딱 셀하고 또 다시 조금 다시 빠졌을 때 들어가고 그 정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략은 오히려 차근차근 갈 때는 지금 별다른 악재가 없다 그런데 이상 급등 나오면 차익실현 한 번 하고 다시 보셔도 된다 다시 들어가자